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왔던 파미세 역시나 또 한번 같이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구요 추천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추천주들이 움직임을 어떻게 보였는지 같이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파미세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파미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브랩 회원님들한테도 따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어쨌든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뉴클레오 시드가 이제 파미세에서 납품하고 있는 주 원료고 그리고 그 매출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파미세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됐다 라고 하면서 이날 거의 상한가 근접하게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었죠 근데 바로 이렇게 갭을 다 매우고 매워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더나의 시간에서 많이 또 하락을 보이면서 모더나가 20% 가까이 상승을 한 날 파미세이 이만큼이나 올라줬구요 그리고 모더나가 시간에서 빠지면서 같이 또 하락을 보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날 아침부터 제가 언급을 했어요 우리 유료방 회원님들한테 그 시황을 말씀을 매일매일 드리는데 이날 아침에 이제 모더나가 20% 찍고 그 다음날 바로 저희가 이제 장을 마실 때 그 당시에 제가 회원님들 회원님들께 이제 시황을 보내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5월 19일 오전 8시 24분에 제가 이제 시황을 이제 보내드린 겁니다 물론 저도 이제 뉴스라든지 여러가지 정보들을 취합을 하고 제 소견대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맞습니다 자 일단 엄청나게 폭등을 한 날이었죠 그때 미국 시장이 미국 기업 모더나가 이제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그래서 관련해서 뭐 내년 초에 백신이 판매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야간 글로벌 해외시장은 초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쵸 자 오늘 장이 좋으니까 장이 계속해서 좋게 이어가고 있네요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매매합시다 이런 의견이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는 살짝 시야를 틀어서 보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쵸 재선을 앞두고 백신 관련 이슈를 방패 삼아서 중국 대리기를 하면서 지수 하락에 대한 방어를 하는 트럼프의 전략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아직 갈 길이 먼 백신이나 치료제 하나에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와 이제 펀더멘털 훼손은 극심해져 가고 있는데 막연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거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는 계속해서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제가 파미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 무슨 말씀을 드렸냐 저기 보시면 5월 19일 영상 맞죠 자 임상에 대한 효과 입증 빨라야모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임상에 대한 백신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영상에서 제가 살짝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트럼프에 관한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근데 오늘 마침 아침 뉴스에 이제 한국경제TV 아침 뉴스에 7시 42분이죠 아침 뉴스에 뉴욕 증시도 작전 세력의 놀이터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떴습니다 그쵸 제가 뭐 이 내용을 미리 보고서 먼저 얘기했다가 이걸 캡처해 왔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저도 뭐 글쎄요 제가 사실 제약 섹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구요 그쪽 관련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임상이 진행되는 단계라든지 뭐 물론 의학 전문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한 적도 없구요 하지만 이제 그쪽 섹터에 대해서 저도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좋아하는 업종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약 업종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또 깊게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주주총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대부분이 다 제약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그래도 좀 좀 특별하게 좀 깊게 이렇게 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편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좀 계속해서 드렸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그쵸 앞뒤가 다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 이 그림이 정상적이지가 않다라는 판단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올 때 우리 지금 이거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시황 같이 브리핑 드리면서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파미셀 뭐 뉴클레오시드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좋아요 뭐 주가 움직이면 어쨌든 다 수익이니까 좋죠 그쵸 빠지면 손실이긴 하지만 수익 나는 건 다 좋아요 올바른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장기전으로 놓고 봤을 때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거냐 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과연 정상적이겠냐 라는 거죠 여러분들 뉴스 한 번씩은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아 2분기 1분기는 실적 뭐 예상보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1분기 실적은 뭐 불가피했다 그럼 2분기는요 2분기는요 이제 경기재에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4 5 6인데 4 5를 두 달을 날려 먹었습니다 그쵸 그럼 한 달 가지고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정상적일까요 그쵸 더 타격이 있다라고 약하고 이제 뭐 각종 언론 이라든지 기사라든지 모든 경제 포털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지수는 저렇게 미친듯이 올라갈까요 그쵸 그런 점들을 한 번쯤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같이 하는 회원님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 오르면 물론 좋아요 물려 있던 종목들도 올라올 수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또 매매를 하실 수 하시는데 또 장 일단 받쳐 주니까 좋을 수도 있고요 다 좋습니다 근데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 여러분들 물리는 게 더 많으실 겁니다 왜 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면요 테마가 하루가 너 뛰고 하루가 엄청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쵸 오늘은 이 테마 올랐다가 내일은 이 테마 올랐다가 갑작스럽게 바뀌어요 갑작스럽게 그러면 테마별로 골고루 다 담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테마별로 골고루 다 담아놨을 때 하나씩 하나씩 올라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익을 거두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하락장이 나오진 않고 있으니까 어느 종목이든 오르기에는 오른다는 거예요 그쵸 전체적으로는 상방으로 가는 거고 그쵸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테마별로 골고루 심어놨을 때 다시 한번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당장 오늘 사서 무조건 내일 무조건 가야 돼 이런 마인드는 무조건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뭐 말이 조금 새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시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도 이제 좀 깊게 좀 분석을 하면서 예측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부회 회원님들께 같이 언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종목도 좋은데요 진짜 경제 뭐 경제 박사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인 경기 흐름 이라든지 이 증권 쪽 경제 쪽 관련된 이런 시황들 같이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고 또 시야를 폭넓게 좀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런 분들도 저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오늘 아침 뉴스 떴나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러분들한테 시황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모니터해서 취합을 해서 또 플러스 저의 의견까지 같이 반영을 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시황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게시글 안에 이제 연락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연락처 같이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성함만 문자 발송해 주시면은 뭐 이런 저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어쨌든 파미세를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뭐라고 말씀 드리냐 이제 그 다음 이슈가 이제 렘데시비르라고 했어요 그쵸 렘데시비르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을 보였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보였다 처음에 코로나 테마로 움직였다가 렘데시비르로 한번 갔다가 그쵸 여기도 렘데시비르로 갔다가 여기는 다시 이제 모더나로 인해서 상승을 보였는데 모더나 이제 다 불이 꺼졌죠 그쵸 그러면서 다시 애가 기다려야 될 내용이 뭐냐 바로 렘데시비르입니다 원래대로 돌아와서 렘데시비르를 다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도 렘데시비르의 결과를 기다리던 4일이었는데요 이 당시에도 21선을 계속해서 건드리면서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아무래도 단기적인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추세는 또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단에서 머무르고 있으면 이 박스권이 이렇게 유지를 하면은 이거는 추세를 상방으로 가져가고 있지는 못한 그림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 당시에는 자 고점을 유지하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들어올리는 이런 추세를 가져가려고 21선에 밀착해서 붙어 있었다 그쵸 지금도 그래서 21선에 좀 붙어서 갈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 다 요번 달 안에 어쨌든 렘데시비르 발표가 나온다고 예정은 되어 있으니까 파미셀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렘데시비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모더나에 조금 비신사적인 행동도 있었습니다 이제 뭐 깊은 내용은 여기서 또 언급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그런 내용들 관련해서 렘데시비르에 대한 확실성도 좀 떨어지는 그 의심스러운 부분이 같이 좀 붙어서 언급이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구요 파미셀 들고 계신 분들은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역배율로 전환을 하긴 했는데 아마 21선과 61선이 같이 좀 이렇게 횡보를 잠깐 당분간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유념 하셔 가지고 만약 여기서 이제 2만원을 세고 밑으로 2만원을 깨고 밑으로 흘러나온다 라고 한다면 아마 조금 하락폭이 깊을 수도 있어요 한 16,000원 때까지는 좀 하락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적인 박스 라인 어 이쪽에 지지 라인하고 이제 16,000원이 좀 올라오잖아요 61선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중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여기서는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21선이 지금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깨고 2만원을 깨고 내려온다 라고 했을 때는 16,000원까지 좀 열어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그 이슈가 무엇인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 라는 점 여러분들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미세를 이제는 뭐 기술적인 것만 가지고 언급을 드리기 보다는 조금 재료성 그리고 시황에 같이 좀 빗대어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라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어 종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전 뭐 잠시 바로 이전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추천드렸던 것 다 비교하면서 왔죠 비교하면서 지금도 추천 이 종목을 가지고 한번 또 언급하면 거의 뭐 세네 번째 언급을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VIP 회원님들도 이 영상을 참고를 하시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면 사실 좀 지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들도 한번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뭐 글쎄요 지금 조금 이제 어떤 소비 쪽 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덜 간 묵직하고 덜 간 호텔실라도 한번씩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텔실라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구요 정배열 초기 이제 단계로 접어 들었고 이 캔들로 써 이제 정배열로 확실하게 다시 자리매김 해 준 모습인 거죠 그래서 20일까지는 뭐 20일 이내로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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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서 한번 매수 좀 가져가 본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호텔실라도 좀 느긋하게 묵직한 놈이니까요 느긋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구요 관련해서 이제 휠라홀딩스도 최근에 많이는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여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가 기준으로 종가 36,500원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에서만 잡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길 혹시나 다음날 혹시나 이 밑으로 내려온다면 밑에서 잡고 그쵸 밑에서 잡고 오늘처럼 종가가가 이 캔들을 깨지 않는 선에서 여기랑 여기랑 맥점이 되겠죠 이 라인과 이 라인이 맥점이 되겠죠 그래서 종가를 매수는 여기서 하고 종가는 위에서 좀 지켜주길 바라는 관점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면 휠라홀딩스도 괜찮다 왜 여기 보시면 정배열 이제 초기 단계죠 정배열로 초기로 접어들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 탄력 이어가는 거 엄청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 그런거 좀 잘 생각해 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중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습니다 지금 주봉이나 월봉도 전부 다 단기 바닥권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가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꾸준하게 이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퓨얼셀 이라는 거는 조금 추천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뭐냐면 단기적으로 그냥 올라버려서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요 지금 차트 보이시는게 이게 전부 다 입니다 상장으로부터 지금 이게 전부 다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수익 중인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고점이 11,500원에서 600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종목을 들고서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6천억 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장중에 실시간으로 계속 보거든요 특정 세력이 일정 물량을 들고 계속 지금 핸들링을 합니다 제가 그거를 다 식별을 했어요 한 세력은 한 40만 주 이상 정도를 들고서 좀 흔드는 모습을 제가 봤구요 그래서 세력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기는 한데 어쨌든 누군가는 계속해서 흔듭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흔들고 있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00원 가격도 사실 좀 비싸요 1,500원 부근에서는 좀 잡아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1,500원 부근이구요 그리고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짧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1,000원을 이탈 했을 때는 그래도 정리한다는 관점으로 좀 가져가시는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1,000,500원 라인을 뚫어버린다 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 내에서만 매매를 하시는게 좋구요 여기 내에서만 매매를 하시는게 좋고 안오면 안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00,500원을 돌파를 했을 때는 추가적인 엄청난 시세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50원 단위로 움직이는 움직이면서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시더라도 한 호가당 등락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에 지키는 수익은 엄청납니다 0.4에서 0.5%씩이기 때문에 100원만 올라도 거의 1% 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봤을 때는 일단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한번 타점을 잡아 보는 것도 좋겠고 돌파를 할지 빠질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손절라인 잘 지키셔 가지고 매매를 하자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르는 종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매매하려고 달려드는 식의 전략은 좀 비춥니다 달려드는 식으로 가지고 스윙 그러니까 지금 어? 지금 오늘 수소차 올라오는데 이거 지금 이제 사도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얼마나 더 가지고 가실 건데요? 그렇죠? 여기서 뭐 얼마나 더 가지고 가실 겁니까? 물론 지속성장성이 있는 녀석이라면 가져가도 되겠죠? 제가 아까 올려드렸던 뭐 카카오라든지 물론 카카오도 지금 너무 고점이에요 너무 고점이고 오늘 이렇게 꼭대기에서 갭 상승하고 십자형을 만들었으면 그렇죠? 이게 단기적으로 추세를 전환시키는 캔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쳤다 라고 하면은 다른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속에서는 뭐 중간에 이제 매수를 하셔도 이렇게 쉬어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도 좋긴 좋지만 지금은 얘도 얘 조차도 높아요 그렇죠? 이런 녀석조차도 높습니다 높은 타점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이런 것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 주는 종목들 일단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종목이라는 거죠 어떤 이유가 됐든지 해당 이슈에 대해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보자 그렇죠?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시장에 임하시는 게 맞다 그게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매수를 해 놓으면 그래도 보통 일주일 안에 한번은 튑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관심 없던 종목들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한번 더 언급을 드리려고 했어요 배럴이라는 종목 그렇죠? 배럴 5일선 잘 지키고 잘 가고 있습니다 무난한 종목이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비랑 코로나의 종식이 같이 좀 맞물려야 되는 이중성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죠? 하지만 아직까지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름 계절주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은 배럴 저는 괜찮게 보고 있다 라는 점 같이 참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실 분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알림 설정만 꼭 해 주셔도 제 좋은 정보들 같이 좀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